윤창준 칼럼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이라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준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새권의 책, 윤창준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준입니다. 오늘도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수우파 세계에서 땅이 꺼지도록 걱정을 해도 부족한 문제 그게 6월 13일 지방선거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보수우파 인물들, 그런 분들을 만나봐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17개 시도지사죠. 그리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다 합하면 이번 그 성패에 따라서 이제 지방권력도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촛불 정변이랄까요? 촛불 9대타가 완성이 되는 아주 심각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냐 현재가 말이죠. 아니면 그 지방선거일 저녁에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개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새누리당 때 가졌던 6개 시도지사에서 오히려 플러스 알파 뭐 6개 7개 8개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괜한 걱정인 거죠 그러한 재기를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냐 아니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구에서도 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느냐 방금 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뇌사 상태이냐 지금 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뇌사 상태 환자가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그날 저녁에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뇌사 상태의 환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만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수 우파가 괴멸에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 지금 그렇다면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왜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뇌사 상태 환자로밖에 볼 수 없느냐 제가 그것을 좀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지금 7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로서 과연 여러분은 몇 점 정도 준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지방선거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잘했다 잘해서 이 정도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언급할 가치도 없는 평가라고 보는 거죠 홍준표 대표 지금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적할 수 있는 대항마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 집권 세력에 문재인 씨가 존재한다면 그 대적점에 홍준표라는 제1야당 그것도 보수 우파 야당의 당대표로서 확고한 대항마로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할 텐데 7개월 동안에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 역할을 했다 완전히 낙제점이죠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그 정치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 대표는 저는 처음이라 봅니다 가장 무기력한 야당 대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매일 페이스북으로 무슨 톡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강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안이한 평가죠 아주 단선적인 평가죠 홍준표 대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쉬운 인물입니다 정말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개와 비교하는 것이 홍 대표한테는 좀 불경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홍 대표 본인도 개에 관한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까 홍준표 대표야말로 제가 볼 때는 짖는 개입니다 물지 않아요 눈만 뜨면 문재인 쪽 그 얼마나 많은 헛발질이 있었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실수와 그야말로 일탈 못된 국정운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 한 번이라도 전쟁다운 전쟁을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왜 싸움다운 싸움을 벌이지 못하느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고민하면서 연구해봤죠 그것은 홍준표 대표에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애국심이 없다는 애국심 애국심이 부재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문재인 집권 9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9개월 전과 다른 대한민국이 이미 됐습니다 단적인 애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그거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홍준표 씨는 문재인을 상대로 전쟁다운 전쟁을 벌여본 일이 있습니까 왜 안 벌였냐 이게 왜 버리지 못했느냐 거기에는 매사에 보면 개인 홍준표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이해관계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아 여기에는 홍준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목루와 참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북향질주 북향폭주 거기에 대해서 공격다운 공격 단 한 번도 취병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 모든 면에 있어서 최근에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단 한 판도 전쟁다운 전쟁을 벌이지 말다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홍준표에게는 애국심의 부재다 애국심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제1야당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애국심이 없다 이거죠 통탄의 문제죠 두 번째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홍준표가 대권을 잡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역할 수 있는 대양마라는 이미지도 없고 당연히 그 결과 문재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미래 권력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때 머릿속에서 문재인과 홍준표를 생각할 거다 이거죠 거기에 무슨 안철수가 있을 수 있고 유승민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홍준표가 문재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마이며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미래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유권자 머릿속에 심어놓았냐 이거죠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당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유권자의 머릿속에서는 아 그래도 홍준표다 홍준표가 정말 천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지금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군계 일하게 군계 일하게 모습을 보여주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했다는 것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문재인 마음대로 하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다루기 쉬운 야당 대표가 바로 지금 홍준표인 거죠 미래 권력이라는 미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망주다 그런 인상을 지금 7개월쯤 됐으면 그런 인상을 이미지를 심어줬어야죠 이회창 총재도 그런 이미지는 그야말로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9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홍준표는 문재인의 대학마도 안 되고 다음 정권 다음 권력자 미래 권력의 주인공이라는 그 유력한 주인공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선거 무슨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모든 선거에서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보는 저의 시국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는 세 번째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문재인의 제2종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견제다운 견제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야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무슨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그 집권 세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문재인이 하겠다는 것을 그냥 승인해줘버리는 고무도장 찍어주는 고무도장 정당이 된단 말이야 고무도장 정당 라버스탬프 파티란 말이야 이소의 말아야 이게 뭐냐 이거 들놀이 들놀이지 들놀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까지 됐는데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거야 대한민국 보수파가 태극기 들고 평창까지 가서 말이죠 그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젓가락질까지 해주거나 아니면 입에 떠 넣어줘야 그 떠 넣어줘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게 바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물러나겠다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난 7개월 동안 바로 이러한 정치를 해왔다 전국 주도권을 단 한 번도 쥔 적이 없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문재인한테 끌려다 질질 끌려가는 말이죠 그냥 끌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요란하게 짖기만 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야당이냐 그게 근본적으로 네 번째 홍준표 대표에게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냐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이 배신한 거 이게 결정적인 치명타다 홍준표 대표에게는 보수 우파의 그 핵심 세력에는 좀처럼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홍준표 대표가 당에서 쳐낸 거죠 여기에서 정말 전통 의리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홍준표 대표의 참 야멸차고 매정한 그러한 인간성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명바 전 대통령이 다시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 토끼머리처럼 어려운 환경에 빠져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MB는 당에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했죠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소름이 들었습니다 정치란 결국은 뭐냐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 대표가 당대표의 당선이 되고 또는 신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이익이 어떤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 홍준표 대표의 인간성 그런 인간성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단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짓밟으면서 시작하려 했다가 대선 때 말이죠 임명진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익 요설군 좌익 요설 목사와 이건 100% 서로 비밀리 합의한 거죠 밀약이죠 밀약 그 밀약을 통해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으면서 시작하려 했다가 그 태극기 세력에 반발이 있으니까 완전 그 태극기 세력을 포용하면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앞장서서 지킬 것이라고 했던 홍준표가 대선이 끝나니까 바로 표면하는 거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핵심 세력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준표가 아무리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지지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절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정말 감정 없는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말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지금 저는 대구라 봐요 대구 대구에서 갖고 있는 홍준표에 대한 배신감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저는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홍준표 대표가 보여준 지난 7개월 동안 당대표로서의 면모 중에 하나 정말 이 소위 말한 홍준표식의 신데렐라 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당의 화합을 망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배신 또 침박계와의 그러한 갈등 또 침박계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데 따른 그러한 저항 이런 것으로 일한 당내 분란 이걸 차치하고라도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자신만의 그 신데렐라 근성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자신이 최고여야 됩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면서도 이것은 항상 감춰두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죠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당의 주인은 홍준표다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우월감 이 당의 주인은 홍준표라는 그 표정이 그 표정이 TV 화면이나 어디든 간에 보면 100%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홍준표식의 특유의 홍준표 특유의 신데렐라적인 그러한 근성 근성이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하고 안 하고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홍준표 이건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우쭈래하는 그 허장선생 그런 것이 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죠 근본적으로 화평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 이거죠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 그렇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는 뭐냐 산소호흡기를 낀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마침내 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섯 번째 홍준표 사당화라는 거 무슨 무슨 사당화 소위한 당대표 사당화를 제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면서 참 노골적이어도 너무너무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어쩌면 저렇게 아주 일관되게 그 요직 자유한국당의 요직에 참 모조리 앉혀놓는지 놓았는지 그것 참 그것도 재주예요 그것도 참 재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 이거죠 유권자들이 홍준표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제1야당에게 표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동정심에서부터 어떤 결심이 서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함량 미달이고 오로지 홍준표 대표를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에 들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망하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나는 홍준표 대표 눈에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첨꾼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얼굴이 되고 간판이 되고 지금 입력화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홍준표식 독재자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야말로 숙청당한다 그 성질에 쫓아내고 만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거죠 정말 민주주의 정당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보면 참 서글퍼요 자유한국당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글픔까지 느끼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TV화면에 그 무슨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면 저게 지금 무슨 공포의 현장 마치 무슨 군대 갔을 때의 점호가 끝나고 나서 또는 점호 전에 무슨 줄받다 맞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라는 그야말로 내무반장한테 줄받다 맞기 전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있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도 전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이렇다 소리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씨의 표정이 얼마나 부드럽고 도저히 홍준표 씨의 표정과는 비교할 정도로 홍 대표의 표정이라는 건 표덕스럽고 국민 앞에 서 있는 말이죠 정말 국민의 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야당 대표의 표정이 말이죠 그렇게 표덕스럽고 때로는 안아무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말 어느 걸 하나 간단한 것도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너무나 주고 있어요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 목도리 이건 이미 보수 우파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거리에 나가도 그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참 그야말로 호우숨의 대상도 이미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빨간 넥타이 빨간 목도리를 여전히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그건 제가 볼 때는 고집도 아니에요 참 너무나 이 절벽 같은 도저히 소통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변화에는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1980년대 검사 시절 그때 고대에 다닐 때 그때 생각에서 멈춰 서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 빨간 넥타이 빨간 목도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대에 다니고 검사 시절 그때 아마 했던 패션일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간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젊은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홍대 앞에 연대 가서 일일 강연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홉 번째 주변의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홍준표가 만약에 만약에 천신만고 그때 대권을 잡는다 해도 어떻게 주변에 정치를 20년 넘게 하신 분이 주변에 그토록 사람이 없습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여럿이 함께 있고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 마디 백 마디 말보다 홍준표 대표는 그냥 아침에 회의 끝나면 오전에 회의 끝나면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던가 그래서 혼자 밥 먹거나 아니면 아내와 아무 대화도 없이 밥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근본적으로 비전을 내놓지 말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그 정책의 허구성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허구적인 그 정책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홍준표 정책 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대체 그 7개월 동안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소모하는지 말이죠 페이스북에 내일 뭘 올릴까 걱정하는 겁니까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 대표님 페이스북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엄청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지 마시고 정말 숙고한 끝에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한 톨도 내다 버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그런 방식으로 언론과 국민과 접해 줄 것을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본다든가 또는 무슨 방송 인터넷을 보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관한 뉴스는 한두 번 구색용으로 면피용으로 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관한 뉴스가 없는 날도 많습니다 요즘 무슨 올림픽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냐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무슨 합당을 하니 마니 어쩌고 그래서 여기에 다 쏠려 있고 정작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은 완전히 지금 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냥 면피 제1야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정말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홍준표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살아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홍준표는 보수 우파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뭐냐 대안이 없는 가운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죽고 김일성이가 급사하고 김정일이가 급사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들이 급사한데도 북한이 유지되는 것 거기에도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은 홍준표가 아니고도 제 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칼럼이 기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